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차수정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한번씩 먼저 꼭 눌러주시구요 오늘은 뭐 인트로 이런저런 내용 필요없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SDI 영상 이거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바로 들어가서 우리 좀 핵심적인 이야기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앞서서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DI와 LG엔솔의 브리핑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VIP 이벤트 많이많이 참여해주시구요 총 44만원 하루 7300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총 60일 이용하실 수가 있구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단타수장이 이벤트를 진행할 땐 항상 이유가 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설명을 논리적으로 드려볼테니까 잘 참고해주시고 논리적으로만 그냥 계속 이렇게 말로만 하는게 아니구요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은 최근에 또 일동제약 금요일날 어제 기준으로 상한가 갔죠 근데 수익률이 왜 36%일까 우리는 그 전부터 미리미리 접근을 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분 부분 익절을 좀 했구요 그래서 36% 뭐 33%도 있으시고 7%도 있으시고 어 분할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익절을 해온 그런 모습입니다 12%도 있으시고 140만원 여기도 이렇게 다 있어요 자 일동제약 13%에 1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잘 보고 계시구요 수익 종목들은 수익대로 또 수익을 잘 보고 있구요 이처럼 우리 회원님들은 많은 수익들을 매일매일 챙겨가고 있는데 단타만 해서도 안됩니다 항상 제가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단타만 한다고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과 어 핵심적인 종목들을 같이 병행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나는 완전 트레이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트레이딩만 하셔서 돈을 꾸준하게 벌어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거고 근데 보통 나는 좀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 이처럼 트레이딩은 트레이딩대로 하시고 기타 그 밖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모아갈 종목들은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종목들을 모아가려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목청껏 떠들어가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미 편입을 시작을 했구요 더 적극적으로 이걸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월요일부터 더 제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를 잡아드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기판 테마 난리가 났잖아요 코리아 서키트나 이런 종목들 신고가 계속 가고 있고 대덕전자 그쵸? LG 이노텍, 심텍 이런 종목들 신고가 뻥뻥 가고 있죠 결국에 신고가를 가면은 와 좋겠다 이게 왜 저렇게까지 갔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것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수익을 다 실현하고 나와서 그 다음 지금 다른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남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VIP님들은 남들이 관심이 없을때 들어가서 대박 수익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이미 그쵸? 이런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코리아 서키트가 지금 막 뭐 몇프로 갔는데 어쩌고 어쩌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미 이런거 가지고 다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대중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 되면은 팔아야 될 자리에요 물론 안팔아도 더 많이 갈 종목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도 최대 늦게 관심 갖길 바랬는데 요즘 더 핫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일찍 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엄청나게 챙기고 나왔다 112%도 있으시구요 어 잔량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미 뭐 140%대도 돌파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브리핑 드릴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드려볼테니까 내용이 좀 맘에 든다 나도 뭔가 이번 기회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지금 이벤트 진행될 때 꼭 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하시면 하루에 7300원 꼴입니다 커피 두 잔값밖에 안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커피 드시는 분들 어 건강 챙기시면서 주식 투자를 한번 건전하게 또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구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삼성 에스테 1봉 차트입니다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죠 바닥에서부터 그래도 꽤나 올라왔습니다 LG 엔솔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엔솔이 상당히 강한 폭으로 오름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뭐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이기도 하고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는 45만원이라는 가격에서 1차 저항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과연 현재 부근부터 현재 가격대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조금 들어와 줄 것인가 이게 조금 의문스러운데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외국인보다도 국내 주체들이 조금 힘을 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들이 올린다 이건 아닙니다 연기금과 보험투신 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국내 메이저들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시세인데 물론 좋습니다 이 기업도 물론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건 맞는데 저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돌고 돌아서 누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국내 셀 기업들 삼형제 뭐가 있습니까? 삼성 SDI 그 다음에 LG엔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 얘는 일단 어쨌든 SK온 아직 상장은 안됐으니까 요렇게 있어요 자 먼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밧데리를 보고 투자를 할 거면 지금은 LG화학보다 LG엔솔로 투자를 하죠 LG엔솔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투자를 할 거면은 LG엔솔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고요 SDI 당연히 투자할 수 있고요 배터리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게 SK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SK온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SK이노베이션이 품고 있고 SK이노베이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방식 때문에 지금은 직접적인 투자가 조금 아쉽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간접 투자라고 표현을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우리가 간접적인 투자라고만 표현을 좀 해볼게요 간접 투자 방식 그래서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저는 좀 배제를 시켰어요 일단은 정유 사업도 비중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를 좀 따지고 들어갈 때 지금 당장 SK이노베이션의 밸류를 따지는 거는 조금 다른 유형이지 않을까 물론 배터리 사업뿐만 별도로 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배터리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지금 SDI와 엔솔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일단은 엔지 엔솔 지금 뭐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얘네 사업 방향이 뭐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증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공격적인 증설이라 함은 여러분들 증설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증설은 수주가 있어야 돼요 수주가 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증설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주가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증설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주는 또 얼마나 우리한테 돈이 되는 수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본다면은 저가 수주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도 있고 돈이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돈이 안 된다라는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저가 수주의 비중이 조금 돼요 저가 수주 비중이 다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기술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다가도 연구개발하는 쪽으로 R&D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 배터리의 완성체는 뭐냐면 완성형 배터리라는 건요 완성형 배터리 이 완성형 배터리라는 건 결국에 성능이 좋아야 되죠 성능이라 함은 주행거리 그 다음에 충전속도 그쵸?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고 충전속도도 물론 좋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저기 뭡니까? 무게 그쵸? 무게 같은 거 가벼워야 되죠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괜찮아요 원가가 좀 싸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LFP 배터리는 또 성능은 좋아요 가볍고 화재, 안전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게 단점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재 3원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 어때요? 다 좋은데 또 무게가 좀 무겁고 무게가 무거운 대신에 또 뭐가 문제입니까?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고 비용이 좀 비싸요 그쵸? 충전속도와 주행거리 쪽으로는 괜찮지만 이게 안 돼요 반대로 얘는 LF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되지만 이게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완성형 배터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글로벌 한 7%대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 시장 침투율 글로벌 평균 7%대 현재 7%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침투율이 7%대라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 진입에 시장이 좀 초입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초입 단계 그러면 시장이 초입 단계에서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LG 앤솔과 그 다음에 기술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SDI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끌리시나요?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임팩트가 굉장히 있어요 왜? 수주가 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SDI는 왜 지금 수주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세대 배터리에다가 지금 전고체 쪽으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차세대 배터리에 공격적으로 지금 또 연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 수주건들이 LFP 아니면 LFP 아니면 뭐 3원계, NCM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라인을 지금 구축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추후에 완성형 차세대 배터리가 개발이 돼요 그러면 지금 깔아놨던 이 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혹은 플러스 알파로 이거 플러스 알파로 얘를 더 라인을 구축을 해야 돼요 캐파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참고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 수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얘네는 저가 수주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기술력과 결국에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엔솔이 지금 공격적인 증설과 수주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가 수주야 돈이 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 측면에서 마진 측면에서는 좀 다소 아쉽다 그리고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증설이 완료되고 그 캐파를 이제 가동을 시키면요 증설 완료 후 정상 가동 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먹여야 돼요 감가상각 적용 통상 10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10조원을 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10조원을 투자했다 투자하여 증설 완료했어요 그럼 1년에 1조씩 감가를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1조씩 감가를 적용 감가를 먹이고도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이게 이제 핵심 과제인 거예요 추후에 추후에 그죠? 근데 일단은 수주도 많아 근데 이 수주가 지금 저가 수주들이 좀 있단 말이지 이게 일단 저는 조금 아직은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이 정말 얼마나 좀 될라나 물론 2025년 이후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때 가봐야 돼요 근데 일단 현재부터 25년까지 현재부터 25년까지는 지금 요것만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글로벌 시장 평균 지금 침투율이 7%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는 것처럼 각 국가별 침투율 미국은 4.1%인데 글로벌 침투율이 7.5%대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스마트폰 때도 그랬거든요 스마트폰 때도 그랬는데 보통 통상 이 침투율이 한 어떤 산업의 침투율이 15%에서 20%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치킨게임이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야 전기차 돈 된다 연구개발하고 기술력으로 먼저 뭐 혁신적인 거 뭔가를 내놓은 애들이 이제 막 글로벌 시장에 먼저 나서고 선점하고 자리를 잡아요 근데 추후에 시장 침투율이 이 정도가 됐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핵심적인 기술 핵심적으로 정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녀석들 아닌 이상 나가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가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산업이 자리를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15%대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이게 바로 25년도 정도 왜냐면 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뭘 해요 탈내연기관 그쵸 기름차들 이제 슬슬 완성차 기업 그 기업들이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는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이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LG엔솔도 25년 기준까지 해서 캐파를 열심히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 산업 전기차 섹터 2차 전지라는 섹터 내에서 뭐 전액 전해질도 있고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동박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진짜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다라기보다도 각 파트별로 하나씩은 전세계 시장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계 기업들하고 비례를 하면 우리나라 시총이 한자리수인 종목들이 소재 종목에서 너무 많아요 음? 지금은 뭐 에코프로비엠 LNF 얘네만 보고 갔죠 아직 밑에 지금 한참 올라와야 될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반도체 시가총액하고 배터리 합산 시총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파란색입니다 520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도 많이 성장해서 올라왔죠? 근데 지금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208조 원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반도체와 반도체와 배터리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가 우리가 또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여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요 파란색 요렇게 그죠? 지금 22년도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그림 보면 어때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여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여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뭐 한 아까 500조 여기 지금 한 200조 어느 정도 딱 그 정도 그림 나오죠? 근데 23, 24, 25 25년도니까는 격차가 얼마 차이가 안나요 26, 27 이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22년도 지금 현재 여기가 500억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2년도 여기가 500억 수준이면은 물론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이겠죠 6,700 뭐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제낀다 이게 제껴진다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반도체를 제껴서 올라오는 타이밍이 2027년이라고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2030년이면은 한참 웃돕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얘네가 더 커서 이거를 제끼고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국에 시장은 열려있어요 산업은 커질 거고 이 시장은 열려있어요 그럼 이렇게 커가는 시장에 우리가 얘를 투자를 해서 이거를 제끼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지금도 진짜 몇 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데이터로 유진투자증권 쪽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주셨어요 저도 공감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맞고 현실이고 자 말이 살짝 빠졌지만 어찌 됐건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증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증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는 수주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는 한데 결국에 우리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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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나중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는 뭐를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투자 지표들 같은 거 보시면요 리포트 보고서 같은 데만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투자 지표를 보고서 기업의 적정 주가라는 거로 환산을 할 때 다 여기 투자 지표들 나와 있어요 에비타 이브이 에비타 이브이 그쵸? 영업이익 감가상가 기업의 밸류를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지표가 나오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오면은 매출 기준으로 따져서 또 따로 뭐 PSR이라든지 이런 지표들로 따지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보세요 피어 이쪽 동종업계들 동종업계들 기업들 동종업계들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이에요 PER 있죠? PBR 있죠? 이브이 에비타 있죠? ROE 있죠? 자기자본 이익률이잖아요 감가상가점의 이익이고 여기도 이익이고 다 이익이잖아요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을 바라보고 그 기업의 적정 값어치가 얼마냐를 따질 때는 결국에 뭐다? 이익이다 이익 OP를 이익이라고 하고 OPM을 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이런 부분 다 좋은데 증설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추후에 감가도 어느 정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과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 때는 물론 주주들에게 어... 이제 주주들의 자금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부채를 지닌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인상식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죠 뭐 채권이 있든 뭐가 있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기준금리를 통해서 이자 표면 이율이 산정이 되니까 이자 부담도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25년도 이후에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가 바뀔지도 몰라요 당장 1, 2년 앞을 예고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22년도고 앞으로 23년도 내년 뭐 길게는 24년도까지 요 25년이라는 시장 침투율이 15%에서 20%가 되기 전에 성장주라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는 현재 22년에서 20... 한... 길면 5년까지 요 때까지의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SDI가 맞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 이익을 놓고 봐야 된다 자 그 기준이 뭔지를 제가 숫자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테이블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PER을 우선적으로 보시면요 2022년도의 PER이거든요 2022년도의 PER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확대를 좀 더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놓고 보시면 LG엔솔의 2022년도 PER이 얼마? 112배 정도 나오네요 23년도 69배 정도 산출이 됩니다 삼성 SDI의 22년도의 PER이 몇 배? 25배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섹터의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멀티풀이 평균 3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5배 정도 내년 실적을 땡겨다가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몇 배? 19배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쭉쭉쭉 와서 에비타를 살펴보면요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EV 에비타 기준으로 했을 때 LG엔솔 몇 배? 2022년도 35배 정도 그리고 삼성 SDI 13배 내년 실적으로 24대 10 24년도 한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익 기준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결국에 이것도 이익을 얼마나 내냐죠?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내냐인데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도 LG엔솔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배밖에 안 나옵니다 6%대 근데 SDI 같은 경우는 9%대 23년도 11%대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올라온 삼성 SDI 보고서인데요 목표주가 TP를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목표주가를 얼마까지? 108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배터리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는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배터리를 투자하면 결국에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차 배터리 판매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익 기준으로만 EV 쪽만 보자고요 에너지 저장장치 ESS 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여기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여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올해 그리고 여기는 연간 20년, 21년, 22년, 23년도 이건 연간 기준이고요 자 그럼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 SDI의 영업이익 중에서 소형 전지 빼고 소형 빼고 중대형 전지의 전기차 전지만 놓고 봤을 때 1분기에 얼마? 11억 원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2분기 때 얼마? 56억, 3분기 69, 4분기 133억으로 이미 흑자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 다시 돌아와서 22년도에 영업이익이 전기차, 배터리만 봤을 때 얼마? 268억 원 내년에 얼마? 464억 원입니다 그죠? 자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왔어요 소형 전지 말고 지금 딱 EV로만 놓고 보는 겁니다 EV로만 자 그래서 중대형 전지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아 이 보고서는 지금 어 영업이익이 그냥 중대형으로 이렇게만 나눠져 있네요 여기 좀 아쉬운데 잠시만요 다른 리포트 한번 볼까요? 중대형이 좀 나눠져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네요 실적 추정치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LG엔솔이요 LG엔솔 실적 추정치 영업이익 말씀드렸다시피 EV만 볼게요 EV EV만 놓고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 올해입니다 올해 그죠? 1분기 적자예요 99억 2분기 92억 적자입니다 3분기 107억 4분기 148억 원 그래서 22년도에 결국에 64억 원 23년도가 643억 원대 2023년도에는 양사 다 흑자 기조를 유지해줘요 해주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464억 원이고 LG엔솔이 보시는 것처럼 643억 원이에요 내년 기준으로 올해는 삼성 SDI가 더 물론 더 큽니다 올해는 삼성 SDI의 전지 쪽이 268억 원으로 훨씬 더 커요 내년엔 엔솔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은 이거 LG엔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LG엔솔은 뭐에다가 투자하고 있다고 했죠? 증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죠?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왜 싼지 좀 납득이 돼요 잘 보세요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을 비교한 건데 생산 능력을 보셔야죠 생산 능력 보시면 삼성 SDI가 22년도에는 84기가와트하우밖에 안 돼요 근데 LG엔솔은 220기가와트하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영업이익도 다 나와 있는데 이 영업이익은요 여러분들 전체예요 전체에 소형전지 중형전지 중대형 뭐 해가지고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에너지 저장장치까지 ESS까지 다 포함이 된 건데 저는 지금 배터리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생산 능력은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LG엔솔이 거의 3배 좀 안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삼성 SDI는 84기가와트하우인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어... 그 전지 쪽만 전기차 전지로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268억원이에요 268억원 자 그 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을 EV 쪽으로만 얼마냐 어... EV 쪽으로 아까 제가 본 게 영업이익이 64억원입니다 64억원 자 여기에는 64억원 그쵸? 그러면 생산 능력 대비해서 이익률도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에 이제 2023년도로 넘어와 보면요 생산 능력이 내년에 LG엔솔이 무려 300기가와트하우입니다 300 300기가와트하우고요 삼성에서 109기가와... 109기가... 109기가... 와트... 와우입니다 아 이거 어려워 그냥 100이라고 109, 300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3배 가까이 또 차이가 나요 좀 더 벌어졌어요 그쵸? 22년도 대비해서 좀 더 벌어졌는데 어... 2023년도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자... 2023년도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거 기준으로 643억원 643억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A 같은 경우에는 464억원입니다 464억원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따졌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따졌을 때 생산 능력 대비 생산 능력 대비 발생하는 이익률로 계산을 했을 때 누가 더 지금 효율을 많이 내고 있나요? 일단은 22, 23년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바로 SDI가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해서 차세대 배터리가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새롭게 증설을 또 할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미 증설이라는 모멘텀을 다 지니고 있는 LG와 근데 새롭게 차세대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삼원계라든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그 생산 라인과 공정을 갖다가 조금 변화를 또 줘야 돼요 그럼 그 또한 또 비용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는 LG 엔솔 대비해서 LG 엔솔도 물론 좋은 점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저의 의견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결국에 추후에 밸류를 따졌을 때 이익으로 여러가지 투자 지표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투자 지표로 계산을 했을 때 누가 더 매력이 있냐라고 한다면 그 이익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둔다면 저는 SDI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숫자로 다 나와 있잖아요 어? 여기 나와 있고 또 여기 다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실 텐데 지금 최대한 좀 쉽게를 말씀을 드려보긴 했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CATL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을 어쨌든 전체 사업부 다 포함하면요 2021년도에도 13.8% 22년도 13.8% 이 정도 선상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4.8 내년에 한 6.4 정도 규모가 조금 그래도 커지고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영업이익이 2022년도 대비 23년까지 10배 정도 늘어나니까 이익이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근데 이익률로 따졌을 때 S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22년도 6.8 내년 7.9 영업이익이 엔솔이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이익률로 따지면 SDI가 7.9배 24년도도 SDI가 더 높아요 25년도도 SDI가 물론 이제 이때 되면은 규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SDI가 뒤쫓아가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이게 공장이 이제 다 정상가동되고 하는 시점 시장침투율 15% 때 바라보고 있는 치킨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엔솔이 제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죠? 보이고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때 돼서는 또 새로운 뭔가 판이 또 다시 짜여지겠죠 그렇다라고 놓고 봤을 때 물론 표면적으로는 적어요 SDI가 8.7 9.2 엔솔 9.2 SDI 8.7 적어요 하지만 이건 뭐 이때 돼서 또 판이 바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가시 범위 내에 있는 뭐 하다못해 22, 23년만 놓고 보더라도 밸류가 싸다 안 싸다? 싸다 그렇기 때문에 SK 아니 저기 뭐죠? SDI 싸다 안 싸다? 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숫자로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숫자로 있는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서 따져보자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SDI는 절대적으로 싼 거는 맞다 그리고 증서를 안 하는 이유는 어... 추후에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안 받는다라고 했죠 그럼 고가 수주를 받는다라는 소리거든요 고가 수주 결국 돈 되는 것만 받겠다라는 소리예요 돈 되는 것만 받겠는데 대신에 우리는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면은 차세대 배터리면은 전기차... 그... 완성차 기업들도 차세대 배터리를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미 지금 삼원계라든지 리튬인산철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쨌든 뭐 다 커버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프리미엄 모델들 이런 것들에는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가 쓰이겠죠 그랬을 때는 차값도 비싸지만 배터리도 오히려 가격은 조금 더 뭐 낮아질지는 모르겠어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콜라보를 이루어가지고 충분히 증설 효과가 또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증설 효과를 이루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조금 먼 진짜 한 3년 뒤 뭐 이런 식이니까 지금 어쨌든 앞으로 올해와 내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SDI가 저렴하기 때문에 심지어 시장 컨센서스를 충분히 부합하는 수준 당장 1분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SDI가 맞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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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장 얘가 100만원 간다 90만원 간다가 아니라 올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연말까지 9개월 남았죠 연말까지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기업은 앞자리가 숫자 하나가 더 붙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트로 트레이닝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좋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뭘 하든 뭐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매집주라고 하면서 메인 종목이고 매집주라고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비트코인이 1억 갈 것 같으니까 비덴트를 매집합시다 이거 임상 발표할 것 같으니까 이 종목 한번 모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는 뭐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사실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짜잘한 하락도 못 견디시면서 그런 거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이미 숫자상으로 밸류상으로 장부에 다 찍혀서 이 가격까지 빨리 가져야 되는 종목을 투자하시라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 DBI 탭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장부상 실제로 찍혀서 숫자가 찍혀서 찍힐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종목 말고 실제로 찍히고 있는 종목을 투자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빠릅니다 임상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비트코인 망하면 어떡할 건데 물론 안 망하겠지만 음? 그런 거에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안 될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미 됐는데 주가만 따라가면 되는 종목이다 쉽게 투자하시라고요 그런 종목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핵심 종목들을 저는 VIP 회원님들께 지금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서키트 같은 종목으로 이런 큰 수익들을 여태까지 봐왔던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수차례 보여드렸던 그죠?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그 주식의 그 본질대로만 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어요 자꾸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이 어디 지금 이런 싸구려 리딩 서비스를 받으면서 하루에 7300원밖에 안하는 리딩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4천만원 4,700 600 400 5천만원 이런 돈을 어떻게 벌어갈까요? 어? 1100만원 94% 76% 79% 43% 어떻게 과연 이 싸구려 리딩을 받으면서 이렇게 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비싼 리딩 받으셔서 돈 많이 버셨나요? 그러면 한 달에 몇백만원짜리 리딩 받으시면 이런 돈을 버셨나요? 이런 수익이 테마주 말고 운으로 테마같은거 안랩같은거 들어가서 테마주 말고 진짜 가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 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로 이런 수익을 만들어 보셨나요? 못 만들어 봤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좀 창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지금 저희는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고 안오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안오면은 그 수익은 그냥 우리 회원님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건 뭐다? 44만원에 61이면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단타종목도 드리잖아요 하다못해 단타종목만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이거 다 뽕뽑는데? 왜 이런 서비스를 제가 소비자라면 전 이거 합니다 제가 소비자라면 뭐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그래서 지금 주식들이 하다못해 삼성에 있을 때만 놓고 보더라도 싸죠? 왜 이걸 이때 가가지고 지금 사도 되나요? 하지 말라구요 어? 지금 사도 되나요? 여기서 하지 마시라구요 여기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코리아 서키트 안 그랬냐구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기도 전부터 우린 샀어요 여기서 써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100%를 먹고 나온 겁니다 외국인들이 올려줬어요 그러고 우리가 먹고 나온 거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와서 사도 되나요? 뭐 죄송한데 저는 여기서 대답 못해드려요 물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전 여기서 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건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이 여기서 매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수가 맞았어요 그래서 산거에요 그래서 돈 벌었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있다 없다? 더 깔려있다 왜? 전쟁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너무나 가파르고 이미 숫자로 장부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 지금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세뇌종목만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지금 매집을 시켜드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춰서 따라오면 된다 안된다? 된다 그 비용이 얼마다? 44만원이다 이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해봐야 되는거다 주말이어도 좋습니다 연락 많이 많이 주시구요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차이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거는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주말 연락도 주셔도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구요 010 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이벤트 바로 적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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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